한국의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이 태어난다 한국의 아이들이 태어난다 한국의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이다 바로 상위 10%로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 이상한 아이들 중 바로 나도 포함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한 아이들이 다니는 특별 학교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등교할 능력자 학교이다 나의 능력이 궁금하노 내 능력은 궁금하다 하러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지 가보라고 정말 기대되구만 능력자 학교 어떠한 강력한 능력자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돼 이 냄새 오 좋았습니 매우 강력한 능력자들이 이 학교에 있어 과연 어떠한 친구들이 날 기다릴지 코믹들구마 가자고 렛츠고 파리타잇 아 기대된다 어? 뭐야 뭐야 자리가 3개밖에 없냐 어이C 어 뭐야 어 얘들아 안녕 안녕 야 근데 왜 우리 3명밖에 없어? 지금 상위 10%에서 뽑은 학생수가 우리밖에 없대 헐 리얼해? 으흠 오마이갓 까따 나는 미국에서 왔어 너는 어디서 왔어? 으흠 장난 말고 나도 한국사람이야 어 야 근데 너는 무슨 능력이야 너는? 넌 지금 불을 자유자대로 쓸 수 있는데 어 여기서 쓸 수는 없어 아 야 야 한번만 보여드려라 내 것도 보여줄게 나는 고무야 네 능력은 고무고는? 몸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한번 보여줄게 내 것부터 자 한번 맞춰볼래? 살살 때릴게 살살 아 살살 때릴게 살살 아플거 같은데 자 갑니다 곰고무 줏빵 아프냐? 하나도 안팠 야 그치 나 살살 때렸어 야 너는 뭐는 야 불이냐고? 야 그럼 담배필 때 너랑 쓰면 편하겠다? 아 에이 나 담배 안 피워 아 야 난 불 좀 붙여줘 야 일단 한번 보여줘봐 너도 한번 맞아볼래? 아 알았어 자 거기 서 봐 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약하게 써라 조금 아플거야 어 약하게 쓰라고 아따아 앗 앗 앗 앗 배 수 앗 윈 우리 아 앗 아 응 으 응 나이 능력 봤냐 너보다 쎄지롱 엉덩이는 흔들 수 있냐? 뭐? 엉덩이는 흔들 수 있어? 너 내 능력으로 막고 싶구나 아 미안하다 능력도 약한 것 같은 유래 뭐라고? 야 너 얘 능력 봤냐? 아니 야 너 쎄? 야 한번 유래 야 한번 풀어주마 야 한집을 날릴 수 있거든? 어? 뭐라고? 한집 날렸어 어 미안하다 내가 내가 제일 약해 보이고만 야 근데 선생님 어 선생님 온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으흥 아우 야 선생님 멋있다 그치 얘들아 어우 턱선이 한번 봐 야 저 위에 새두 키워 선생님 괜찮다 호cka 봐 에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무슨 능력이에요? 나의 능력은 동물로 변할 수 있다는 곳 와 동물로요? 에흠 읆 선생님 근데 저 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멋지이이이이 정말로 저희 세명만 뽑힌게 사실인가요? 오른고! 룸! 너희들은 우리나라 상위 20%로 뽑힌 능력자이다 와우 어메이징 그럼 오늘 놀아야죠? 오늘은 당연히 너희들이 바라는대로 PVP 수업을 할거야? 아 뭐야 조용 조용! 그러니깐 너희들은 지금 복장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라 아 알겠습니다 야 화장실에서 옷 갈꺼야 뭐야 야 우리 형이 옷 갈아입는거 구경하자 뭐라고? 어 미안 아 선생님! 우와 선생님 변신했어요 들어 멋지지 않냐 우와 선생님 우와 멋지다 선생님 근데 저희 PVP 배트론대 설마 누구부터 오늘은 합니까 오늘? 첫번째 배트론 진우와 오오오옿 어 알겠어요 에이 에이 얘 너무 약해요 쌤 야 응.. 제가 절 너무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발라버림댄다 알겠습니다 야 어 쫄지나 마라 야 이겨봐 선생님 뭐 스타트해 주세요 ø룸고룸 준비 준비 $1 쪄 x 3 ão 어 안 맞으면 잡때 rider 어 어 뜨거 뜨거 아 några några cul 후룸 후룸 키링 carga 아타타타타타타타 野사 한 번 갈게요 한 번 갈게요 한 번 갈게요 뭐야 미안 내가 계좌 안 가볼게 완전 자신만만 했으면서 어 쟤는 너무 강력하다 자 그럼 그럼 어디와? 영희로 한 번 가볼까? 아 한 번 영희 능력 봐봐야겠다 선생님 영희가 능력이 그렇게 세야 돼요? 야 그래 그래 여자라고 맛보수면 안 돼? 왜? 에이 착각이겠지 뭐 흠 그럼 제가 한 번 스타트할게요 선생님 자 준비 시작 야 앗 뜨거 들어와! 들어와 들어와 우와! 어어어아! 아씨 아아! 왜 이렇게 하고 선생님! 지형이 다 부셔지는데요? 말리되는거 아니에요? 오! 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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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그만하네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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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그만해 그만해 어 선생님! 얘들아 그만하래 너네 이제 죽었다 선생님 화났어 아 진짜 어허 얘네들 아 이거 먼저 때렸어요 쌤 어 정말 무심 어 정말 무심무신 어 정말 무심무신 어 정말 무심무신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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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정신이야 선생님 저 무서워요 바지에 오줌쌌어요 선생님 저 바지에 오줌쌌어요 흠 자 지루해! 계속 기준 이벤트 저희 지금 4명 4명의 사용하는 열매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뽑히신 한 분은 제가 댓글로 영상에 업로드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보시죠 합쳐로루 아휴 니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 오늘 아마 징계 받을거야 징계 아휴 잘하나 지지다 2명 다 야 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쯧 쯧 쯧 쯧 쯧 야 너희들이 부순것들은 내 사비로 어차 사비로 어차 제.. 죄송해요 대신 불로 노인은 내 노인정에 가서 일도 없도록 헐 노인 저는 아니죠 그만해 물론 너도 같이 가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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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야 x2 사장님 그럼 내 노인정 글로 가면 되죠 자 너희들 그면은 마잉고 옆에 여기 있지 우리 학교 옆에 어 거기서 내일 보자 오케 아 진짜 짜증난다 쟤네때면 무슨 노인정을 가야 돼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가 노인정 노인정 근처에 있는데 한 번 가보자 가자 얘들아 뭐야 뭐야 이거 왜이래 여기 왜 땀 왜 그러냐 이거 저 앞에 저 사람이 뭐야 뭐야? 얘들아 어떡해 무서워 빨리 가서 싸워 야 너네들이 보여줘 너네들이 세잖아 야 그래도 이거 보고 세.. 셀거 같은데? 야 나 숨어있을게 빨리 갔다와 오케이 그래 나 일단 선생님한테 연락할게 야 가자 가자 조심해야돼 오케이 야가 아니 뭐하지 너네 누구야 어 어떡하지? 다치면 어떡해 이 친구야 야 야 아 뜨거 야 잠깐만 야 여기 야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아니야 여기? 나 죽습니다 나 죽어 야 식 나 죽어 나 죽어 어 나 날려줘 아식 나 죽어 나 죽어 내가 도와줘야겠어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어 안돼 쓰러졌어 안되 어떡하지 내 친구들을 개선 비지말 뚜어뚜어 뭐야 몸이 빨라졌어 좋아 덤벼 그랬나게 찢어버려 찢어버려 tele 찢어버려 tele 찢어버리지 아 찢어버리지 좋았어 오케이 야 어디야 괜찮아? 아 진짜 아프다 이거 아 괜찮아? 아 됐고 119 좀 불러봐 빨리 야 영희야 너는 어때 괜찮아? 어 그래 하여튼 다행이다 나 근데 몸에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지냐 어 너무 힘들어 나도 하여튼 다행이다 그치? 어 내일 학교오면 선생님 뭐라 할까 우리 보고 아 아 야 그래도 이거 잘한 짓 아니야 이거? 우리가 이거 죽였는데 뭐 야 일단 119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선생님 어떤 일이세요? 병원에는 괜찮은거야 너희들? 아유 괜찮나잉 아 선생님 뭐가 미안해요 저희가 또 죄송해요 저희가 선생님만 불렀으면 됐는데 저희가 너무 무례하게 나섰죠? 그래도 너희가 아니었더라면 모두가 죽었을지도 몰라 아 근데 뭐 다행이다 영희랑 오디가 잘 막아줘서 어 뭐 다들 산거 같아요 선생님 아하 진호 너희 그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잘 해냈다 허허 어휴 야 내가 한게 있냐 얘들아?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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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능력자가 존재한다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디님 목소리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코디님 자 그리고 오늘 이수님 여기도 아 이수님하고 오디님도 수고하셨고요 엥 영희님하고 오디님이요 오예 네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로써 모두 상황극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뿅 호우